경기도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를 매트로 감아 중퇴에 빠지게 한 30대 관장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 관장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학대와 폭행을 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아동학대 중상의 혐의로 체포된 30대 태권도장 관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도착합니다. 고의성 여전히 부인하고 계세요? 피의자는 그제 저녁 경기 양주시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를 10분 넘게 매트로 감아 심정지 상태로 만든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태권도장엔 모든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 몇 명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아이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아이를 병원으로 보내고 태권도장으로 들어와 내부 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장난으로 그랬다며 아동학대 고의성을 부인한 피의자는 CCTV 영상도 자신이 삭제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에 염려가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를 상대로 이전에도 피해 아동에게 범행했는지는 물론 다른 아이들에게도 학대와 폭행을 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코로나19 breathing 한글자막 by 한효정